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들을 괴롭혀서 정말로 오토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이 좀 하나 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을 만들 때 노티피케이션 즉 통보 기능을 켜놨거든요. 그 통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메일 쪽으로 자기가 보내려고 등록한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AWS에서 보낸 이메일에서 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저한테 온 이메일을 보니까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자 이런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이거를 컨펌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셔서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메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보내면 안 되니까 그 보낸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화면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ELB로 신호를 보낼 건데 그 전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아마존에는 여기에서 그 서비스스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은 매니지먼트 툴의 클라우드 왓치라는 AWS의 서비스가 있어요. 이 클라우드 왓치는 이 AWS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그 관제할 수 있는 그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아마도 여기 알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저는 지금 알람이 하나는 알람이 되어 있고 하나는 OK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을 생성할 때 우리가 만들었던 알람, 경보들의 리스트입니다. 즉 하나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하나는 인스턴스를 삭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성했던 알람 두 개예요. 그 중에 알람이라고 떠 있는 이것은 뭐냐면 CPU 점유율이 5분간 30%보다 적은 상태의 알람인데 얘는 지금 우리가 만든 그 인스턴스는 현재 접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CPU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알람이 이렇게 된 거죠. 알람이 경보가 울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OK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CPU 점유율이 60% 이상일 경우인데 우리의 인스턴스는 현재 접속이 없기 때문에 CPU가 넉넉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OK라고 뜨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30%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알람은 30% 이하인 경우에 알람이 뜨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무슨 색인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현재 현재 그 인스턴스들 오토 스케일링에 묶여 있는 인스턴스들이 현재 여기쯤에 CPU 점유율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낮은 거죠. 반면에 자 여기 있는 OK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자 역시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밑에 있으니까 얘는 OK인 거죠. 아시겠죠? 자 요걸 요것이 이제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기 있는 알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어... 로드 밸런서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에 를 선택해서 디스크립션 부분에 DNS 네임 부분을 카피해서 이 주소가 우리의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EAB의 주소니까 저걸 카피하고 그 다음에 저는 위쪽에는 부하분산을 위한 인스턴스이고 아래쪽에는 스케일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인스턴스입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부하분산을 통해서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밑에서 일단은 그 웹서버 쪽에서 탑을 켜고요. 자 CPU 점유율은 현재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부하발생기에서 A, B 마이너스 N 일시백천만 친만 마이너스 C 한 3정도만 줄게요. 그리고 접속하고자 하는 곳은 ELB의 주소 그리고 ELB에 어테치된 인스턴스의 인덱스.php 파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접속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우리의 인스턴스가 CPU 점유율이 97, 98%,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네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그 CPU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정했냐면 오토 스케일링에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 지금은 요거 하나입니다. 그 인스턴스의 평균 CPU 점유율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평균 CPU 점유율이 자,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가서 보면 자, 여기에 스케일링 폴리시스 보면 평균 점유율이 CPU 점유율이 60에서 80% 이상이면 하나 80에서 80 이상이면 두 개가 한 번에 생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재 CPU 점유율이 어때요? 98%니까 80% 이상이네요. 그러면 이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된다면 300초 300초 이상 지속된다면 인스턴스 두 개가 오토 스케일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클라우드 왓츠 화면으로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30% 30% 이 규정에 따라서 알람이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우리의 인스턴스가 괴로핑을 당하면 여기 있는 이 알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는 영상을 잠깐 멈춰놨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보시는 것처럼 60% 이상의 CPU 점유율이 5분 이상 지속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알람이 켜지죠.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화면으로 와보면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가 현재 세 개고 디자이어드가 세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스턴스와 디자이어드는 뭐냐면 인스턴스는 현재 정말로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몇 개냐라는 뜻이고 디자이어드는 원하다라는 뜻이죠. 즉 오토 스케일링이 왜 디자이어드라고 했을까요? 오토 스케일링이 지금 필요한 인스턴스가 만약에 세 개면 세 개인데 현재는 인스턴스가 하나만 있다면 여기 있는 인스턴스는 1이 되고 디자이어드는 3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생성이 완료가 되면 인스턴스 도 3 디자이어드도 3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요. 그리고 여기 인스턴스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고 모두가 인서비스 즉 서비스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인스턴스 화면으로 가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서 서비스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로드 밸런서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로드 밸런서에 붙어있는 인스턴스를 봐도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서 인서비스 즉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를 그만 괴롭혀 보죠. 자 제가 부하 발생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컨트롤 C를 해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CPU 점유율이 0이 되면서 이제 세 대의 인스턴스들은 이제 변환한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있는 지표를 좀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아파치 A 그 아파치 벤치라고 하는 이 AB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니까 어 1448 이건 이제 1.4초 라는 뜻이에요. 즉 1.4초가 걸려있는 인스턴스들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179 즉 0.1초죠. 0.1초에 그 접속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 있는 요 차이는 아마 인스턴스가 생성되면서 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사용자들이 인스턴스에 접속했을 때 어 정보를 가져가는 속도가 더 빨라졌을 겁니다. 아 제가 지금 얘기가 좀 꼬였는데 아무튼 즉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딱 붙으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조금 느려지다가 다시 빨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방금 다시 클라우드 왓츠 화면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경보들의 상태를 보니까 아직도 CPU 점유율이 어 60% 이상인 부분이 알람이고 30% 이하인 부분은 OK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 요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이 알람의 상태도 바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죠 자 다시 한번 시간이 좀 지란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알람이 바뀌었죠 즉 30% 이하인 상태의 알람이 켜지면서 그래프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즉 30%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 수로 가서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desired가 2로 되어 있고 여기에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2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3개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instances로 가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인스턴 인스턴스가 터미네이팅 즉 삭제되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에 대한 삭제가 끝나면 여기 있는 3이 2가 돼서 인스턴스의 수와 어 지금 현재 필요한 지금 오토 스케일링이 원하는 인스턴스의 수가 같아질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의 수가 같아졌죠 그러면 로드 밸런서에 붙어 있었던 인스턴스도 사라졌을 것이고 우리는 2개의 인스턴스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장점이 생기나요 음 돈이 절약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여기 쿨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이 또 지나면 여전히 CPU 점유율은 30% 이하인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Desired 상태가 먼저 1로 바뀔 것이고 잠시 후에 인스턴스의 숫자도 1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한 대의 인스턴스만 남게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Desired가 1이 됐고 Instances는 2가 됐고 또 다른 인스턴스가 터미네이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어떤 인스턴스가 삭제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스턴스를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면 쓰고 버린다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장만하면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 컴퓨터는 같이 가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죠 그런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이런 오토 스케일링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얘기한 이미지는 어떤 스타일 이런 뜻이 아니라 AMI 있죠? 요거 요게 중요한 것이고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맥락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인스턴스를 만들었다가 그 인스턴스를 삭제 또는 버린다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컴퓨터는 더 이상 동반자라기보다는 쓰면 삼키고 달면 뱉는 아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또는 뭐랄까요 계약적 관계 또는 소모품과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에 따라서 시스템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도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사용법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그냥 굉장히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즉 데이터를 저장하지도 데이터를 웹으로부터 받지도 않고 그냥 웹서버만 있으면 되는 그런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봤는데 이 뒤에 나오는 다른 기술들과 접목되면서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토 스케일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들 쓰던 것들 정리를 좀 해야죠 자 여기 있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여러분이 오른쪽 클릭해서 딜리트하면 전 벌써 딜리트 해버렸어요 딜리트를 하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인스턴스나 그런 것들 싹 삭제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삭제하시면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로 가보시면 이 클라우드 와치에서 여러분들이 오토 스케일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알람들이 있을 거에요 이 알람도 삭제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알람을 체크한 다음에 딜리트를 하면 이 알람도 삭제가 될 거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안그러면 나중에 요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SNS라고 하는 서비스로 또 들어와 보시면 우리가 알람이 생겼을 때 우리한테 통보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쵸? 알람 경보가 발생했을 때 그게 바로 이 SNS라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했던 건데 여기 SNS에서 여기 토픽스로 가보시면 여기에 여러분이 만든 적이 없는 오토 스케일링 블라블라 이런게 있으면 요거 삭제해버리시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는 아무것도 없고 서브스크립션 부분도 뭐가 있으면 걔도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깔끔하게 요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된 거구요 그리고 여러분들 ELB도 쓰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ELB도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ELB도 꼭 삭제를 해주세요 예 ELB로 가서 액션으로 간 다음에 그리고 delete 그리고 delete하면 이제 요거는 이 로드 밸런스는 이제 없어진 거고 인스턴스 로 가서 오토 스케일링으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는 보시는 것처럼 다 삭제가 됐지만 부하 발생기는 삭제가 안된 상태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삭제하든지 아니면 스탑 시키든지 어쨌든 뭔가를 하세요 안그러면 나중에 1년 지난 다음에 과금 발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또 골치 아프니까 그것도 잘 정리하시구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오토 스케일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